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사랑하는 그녀 보내줘야 한다면 찾고 싶은 마음뿐인데 생각 끝에는 그럴 순 없다면 그녀 없이 살아가는 게 사상도는 안 되고 눈물부터 나지만 어떻게 하니 사랑하는 건 미안한 건 내 맘 이제 변한 거냐고 묻는 말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나 혼자도 감당 못하는 못난 내가 어떻게 솔직히 대답할 수 있겠니 지금까지 나 그녀 만나서 마음만큼 잘해준 건 돈 없지만 힘겨워하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간 없이 너무 작기만 하나 지금 내게서 그녈 뺀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날지만 그녀에게서 행복되면 내가 남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니까 내가 만나서 감당 못하여 분ią made in two